앞으로도 이런 꼭 초대해주세요 갑자기 궁금하네 에릭남씨 혹시 한식 중에 뭐 제일 좋아해요? 저요 갈비찜이요 사랑합니다 차오루씨는 혹시 한국 음식 중에? 족발 족발하면서 혀를 족발 족발 좋습니다 세 분 보내드리면서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올 텐데요 우리 차오루씨 마지막으로 어땠는지 마지막 얘기 들을까요? 네 저 오늘 너무 재미있었어요 악구찜까지도 먹었는데 근데 저 악구 미워요 왜요? 섹시댄스까지 춰야 되니까 다음에 족발 먹도록 하고 싶어요 우리 족발 먹었는데 먹었어요? 맞아요 영상 봤어요 영상 봤어요? 네 또 오기 전에 공부하고 왔구나 네 찾아봤어요 열심히 하려고 감사합니다 세 분 또 뵐 수 있길 바라고 다음에 또 즐겁게 재미있게 아니 갑자기 갑자기 불쌍한 척해요 아니에요 그리고 누가 가르쳐줬어요? 매니저가 가르쳐줬어요? 뭐요? 불쌍한 척하라고? 아니요? 저 춤까지 춘이가 좀 불쌍해 보이나봐요 아니요 나 혼자만 췄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너무나 좋아 보였어요 자 끝곡은 김진호의 The Best of Me 들려드리면서 새 분 보내드릴게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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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 Será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